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요 배추의 영양제 사중복비 영양제 사표였습니다 오늘도 배추 이야기 시리즈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웃걸음으로 1차적으로 요소를 살짝 제가 지난번 한걸 보여드리고 2차적으로 제가 그 가야 유리칼맥스 그러니까 엔케에다가 칼슘이 들어간것 제가 2차 추비한거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영양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료는요 그 과한거 보다는 부족한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왜그런가 이런 원리적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오늘 제가 방금 어떤 영양제를 그 연면십 했는가 연면십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 이런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제가 연면십에 한 것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거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거 요게 저는 늘 쓰던거 이렇게 묶어 놓는데 아 짙기를 꺾이면요 예 나르겐 입니다 가장 오래된 영양제죠 그 대이왕에서 나온 나르겐 뭐 나르겐, 미디건, 그리고 브리오 골드 이 세가지 처음 나온 영양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가격이 다른게에 비해서 싸다 즉 다른 영양제 새로 나온 사중목비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 보니까 또 꾸준히 사랑받고 또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보여드리면요 골고루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보시면 그 질소가 13% 인산 6% 가리가 칼리가 8.5% 그리고 그 고토 3.5% 고토 마그네슘입니다 그리고 그 붕소 3.8% 그리고 망간 아연 예 아연이 1% 있습니다 식물 생장에 도움이 되는 것 다 들었다 칼슘 100원 다 들었습니다 칼슘 100원은 예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나르겐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만 이제 사용 살포 방법을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또 원리를 어떻게 되느냐 요런 이야기 잠시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연면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잎의 뒷면에 기공 사람으로 말하면 땅구멍 같은 것이죠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뭐 수공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수공 피공 기본적으로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그 연면십이랄 때 위에서 비오듯이 주기보다는 청면에서 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요렇게 그 기공 쪽에 되도록이면 좀 많이 묻는다 라는 말씀 어 병의 충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잎 뒷면에 기공을 통해서 뭐 갓나무 같은 경우는 둥그머니 나빗병이 기공을 통해서 침투가 되듯이 늘 기공 쪽을 예방해 주셔야 돼요 약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노균병도 이 배추 노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칠 때는 대도 좀 좀 측면에서 철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위에서 그냥 쏘고 지내 가는게 보다는 측면에 약이 좀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어 되도록 입 뒷면 기공에 묻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릴 거에요 요렇게 이제 지금 이 이맘때쯤 되면요 이제 뿌리에 발육이 얼만큼 됐는가 하면 어 참고로 제 밭에는 좀 층발이 심합니다 여기로는 가면 어 저는 늘 그 씨로 직팔을 합니다 직팔을 하는데 근데 금년도는 날씨가 뜨겁고 모종 했을 때 계속 소나기 같은 비가 막 자주 내리면서 땅이 뜨겁고 하니깐 올라오는 모종들이 다 어린 싹들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요렇게 큰 것들 보이죠 요것은 제가 파를 한 13일경 제가 직파 씨를 넣어서 이렇게 키운 거고요 그리고 옆에 조금 작은 거 보이죠 요거는 바로 그 당시에 일주일 뒤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급하게 제가 트레이판에 어 씨를 넣어가지고 모종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어린 상태에 그 상태에서 제 출타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비철도 키워야 될 거지만 그 어린 상태를 제가 그 지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종을 했던 겁니다 모종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따라 붙고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요 상태가 되면 지금 요 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뿌리가 얼마큼 와있냐 이만큼 와 있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3차 추비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1차 2차 제가 2차는 여기 좀 더 잘하기 전에 벌써 했어요 요 구멍에 벌써 제가 그 엔케 그 질수하고 칼이하고 칼슘이 들었는 것을 제가 추비를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흙을 매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 풀도 안 나오고 하더라도 매아놓은 상태고 요렇게 했는데 뿌리가 이만큼 나와있다는 거에요 지하부와 지상부는 늘 일때리다 지상부가 이만큼 갔으면 지하부 뿌리도 이만큼 왔다 지상부 입 나가는 만큼 뿌리도 이만큼 와있다 나무로 말하면 나무수관이라 거든요 이게 나무 같으면 수관의 폭만큼 뿌리도 그만큼 가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구멍을 내가지고 거름을 한다 그것도 거름도 왕창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배추가 시듭니다 왜 뿌리를 하고 비료하고 바로 맞닥뜨리면 바로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뿌리는 정상적으로 등을 흡수해야 되는가 하면 비료가 들어가고 흙 속에 있는 토양 미생물이 비료를 분해하는 과정 즉 이원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을 배추뿌리가 먹어야지 정상적으로 흡수화되면서 잘 성장을 하는데 가까이에 비료 조금도 아니고 한 코씩 막 나버리면 결국은 이거 먹고 잘 크라가 아니고 이거 먹고 죽으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과하게 하면 도리어 배추가 시든다 시들시를 하다가 회복되면 다행인데 도리어 심한 경우에는 배추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배추가 시드는 것 잎이 시드는 원인은 단순합니다 비료를 많이 한 것 그리고 뿌리 혹병 그리고 물염병 이 세 가지입니다 잎이 시드는 원인은 세 가지 물염병 뿌리 혹병 그리고 비료를 많이 한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 생장을 했으면 비료 혹심은 그만 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굳이 할 것 같으면 연면십이 해주면 좋다 연면십이 연면십이 연면십은 측면에서도 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연면십이 할 때 좋은전처럼 질소인상 카리마그네슘 붕소 아연 이런게 이제 포함된 굳이 비싼 걸 필요로 씁니다 저런 나르겐 같은 거 아니면 요즘 그런 영양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살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칼슘이 좋은지 어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칼슘 이 부분도 분명히 한 번씩은 연면십이 해주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칼슘 붕소 마그네슘 포함되어 있는 요즘 영양제를 있습니다 칼슘 붕소 마그네슘 저는 지난번에 가야 칼붕만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것 연면십이 하시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 드리지만 약액을 제가 처음 영상 시작하면서 약 치는 방법 보여드렸듯이 위에서 바로 쏘기 보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쏴 가지고 이 뒷면에 약액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중 복비 이런 것이 묻도록 노균병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줄 해야지 이렇게 깨끗한 벌레도 잡고 나중에 살균 살균 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물염병 노균병 하나 없습니다 제가 미리 또 예방하기 때문에 저는 늘 예방해주면서 방지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방법으로 살포하면 좋다 라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비료 영양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베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파릇파릇 진짜 짱짱하게 잘 자랄까 잘 자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추가 바닥에 이렇게 쫙 붙어 있다가 이제 성장단기별로 이렇게 쫙 붙어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섭니다 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점점 어 수평보다는 수직 방향으로 큽니다 요 원리가 뭔가 하면 이제 요런 배추가 처음에는 어 넓이 쪽으로 확장하다가 이제는 엠보싱처럼 이렇게 오돌오돌해집니다 그러면서 빼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햇빛을 본 자외선 원리 때문에 이 뒷면에 있는 위에는 생장이 억제되고 자외선으로 해서 뒷면에서는 생장호르몬 옥신이 분비되어 가지고 굴광성 즉 빛을 보고 이렇게 굽듯이 해바라기가 굽듯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러면서 결구가 된다 결구가 그래서 요렇게 좀 수평으로 돼 있더라도 측면으로 약액을 치면 분명히 뒤에 약이 묻으니깐요 그런 식으로 방지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방법 제가 사실 참깨심원 자리인데요 참깨후작으로 이렇게 배추 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용 김장도 하고 좀 나눔도 할 그런 무입니다 배추고 요런 식으로 제가 관리하는 방법 나름대로 제가 아는 작은 지식이나마 공유해 드리니까 조금이나마 영농에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 대농가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대농들은 이렇게 관리 안하고요 집약적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거리가 왕창왕창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 바라고요 신규룡 텃밭농 하신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